지방 위에 스폰 있어 스폰! 오! 이제 떨어져도 괜찮아? 이제 떨어져도 재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시방을 보여주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떨어진 거지!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 안녕 지방이에요! 오늘의 지방이랑 같이 샤워 오렌지 한번 올려볼 거고요! 이거는 지방이랑 자루를 상징하는 색깔이 맞네 그치? 어? 그러네? 지방이가 베이지색! 자루는... 너가 왜 베이지색이야? 너 노란색이야! 자루는 껌무잡잡색! 야야야 뭔 소리야! 나 주황색이야! 딱 나잖아 곰! 곰 봐봐요 여기 나랑 색깔 똑같다고! 너 왜 이렇게 누래? 너 황달이야? 황달기 있어? 황달 있으면 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조심해야지! 뭐야? 왜왜왜? 나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어? 그니까! 지방이 너는 왜 안 떨어졌어? 너 저거 사다리 안 밟았어? 어! 이게 함정이구나! 사다리가 있어? 어! 사다리 있었거든! 이 사다리 이거! 이거 함정이었어! 아! 투명... 세상에 안 좋은 거야 조심해야지! 아악! 세상에 안 좋은 거야 조심해야지! 투명 사다리 같다! 어! 선생님 저 3종이였네 아까 아니었는데 아까 전에는 투명한 게 안 속였었거든! 지방이 내가 할 줄 알아! 봐봐! 여기도 진짼데? 어! 저... 저 친구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어? 자 이제 해볼게 해볼게 진짜 나만 믿어봐! 안녕히계세요! 오! 가운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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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인가? 제가 해볼게 해볼게!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오! 어때 멋있지? 안에 키팩트 있잖아 지방아 조심해! 오! 피! 피! 멋있었어 안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다고 해야지 끝나잖아 그치? 그치 그치! 오! 야 지방이가 또 여기 있네! 어! 너무 많이 썩었구나! 검포서 짓혔네! 나리가 멋있는데! 하하하하하하 나리가 요즘에 검버섯 씹혔었고! 아! 검버섯! 아! 나 근데 버섯 좋아해 요즘! 검버섯은 안 좋아해! 이게 위로 가야 되지 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이거 되게 많이 단다! 어! 더 피가! 아! 지방이 많이 닿았어? 피 많이 닿았어? 피 많이 닿았는데 너는 뭐냐 고기? 뭐하고 있네? 아! 아니에요! 국밥 갈게요! 궁예 때문이다 궁예! 아! 딸러! 오! 오! 너무 아팠어! 오! 어디야! 여기 함정 없겠지? 아! 여기 없겠지! 여기 이렇게 왔는데 함정이 있으면 이게 말이 돼? 어! 드디어 떨어졌구나! 김지방! 오! 드디어! 스프링! 스프링! 드디어 떨어졌어! 하지만 스프링도 더 바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스프링! 어디! 어디! 아! 그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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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 조심해! 오! 지방이 얇은 거를 잘 갔네? 그럼! 이거 큰일이다! 시프트럭 걸고! 지방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그거다! 그 시기다! 진짜 길을 찾으세요? 진짜 길을 찾으세요! 진짜 길을 찾고 왼쪽이잖아! 여기 가짜 길이었다고요? 이거 여기까지는 가야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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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네! 지방아 저쪽에! 저쪽에 투명한 길이 있거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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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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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위에 사다리가 있네? 아니 여기 말고! 어? 아!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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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진짜 길인가 봐! 아! 그게 진짜 길이었어! 아! 이거 큰일! 와! 저거 진짜 길인 것처럼 이거 가짜 길 만들어놓은 거 봐! 대박! 이거 더러움이 묻어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이구 어이구 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아우 저 지방 큰일 났어. 내가 한쪽 눈 밖에 못 쓰잖아. 군혜인이라. 그래도 안 보여. 아니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어 맞아. 그것도 맞아. 아우 씨 큰일 났다. 아우 씨. 아 머리 나다. 아우 머리 아파. 지방이 머리가 납작한 이유. 어? 저기 뭐가 있는데? 그게 가짜 길이야. 그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짜 길이었어. 아 이거 보석처럼 만들어놔가지고 딱 형업되기 좋게 해놨네. 지방이야 보석을 또 좋아하는구만. 왜 스프링 찍어가는 거지? 아니 그냥. 아 그냥 가져? 어. 사다리잖아. 왜 달리면 돼. 되게 멀 멀 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냐아냐 가까웠어요. 어 잠깐만. 여기 키팩트가 진짜 아파 지방아. 진짜 조심하자. 우와 잠깐만. 오! 죽겠는데? 반 피면 갈 수 있습니까? 반 피면요? 어 한 번씩만 점프 한 번씩 해가지고 넘어오면은 올 수 있어 충분히. 스프링 끼우고 가면 안 됩니까? 어.. 안 돼. 빨리 와. 이렇게 걸으면 죽어. 됐다. 그렇지 그렇지 거지. 됐어요. 오! 이게 또 왔네 또 나.. 아 믿습니다. 잘 웃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ais 실패 hail 다시 다시 집안, 혹시 неп75 딱 여기다 뭔가 느낌 오는 어... 세 개잖아 나는 3이 좋아 ühren cure diy 1번 실패 그럼 넌 세 번째 게 좋다 자! 해볼게! 이거 맞아? 이거 같은데? 어 쟤네들 안 알려주고 그냥 점프의 서감! 봐봐 이거 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티방 우리 스폰 있어 스폰! 오! 이제 떨어져도 괜찮아? 이게 떨어져도 이제 재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모험성 시범을 보여주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떨어진 거지! 자! 봤지? 아 떨어지기만 해도 돌아가지네? 아니야 재설정한 거야! 아하하하하 이런 이런 지꺼 올라가느라 바빠가지고 내꺼 화면 확인도 못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방아 나는 한 번 떨어졌다고 쳐치고 너는 왜 나보다 뒤에 있냐? 느린... 느린 친구는 이렇게 좀 도와줄 필요도 있고 그런 거야 오! 그러면 또 잘 온다잉! 오 이거 어떻게 봤어? 야 떨어질 뻔했어! 오 이거 어떻게 옹? 콜라폴다! 짜밴듯! 어? 옆으로! 옆으로! 어? 조심히! 조심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나가요! 아! 나 고소공포증 없습니다! 고소공포증 없어요! 지방이는 생각보다 높은 거 굉장히 잘 올라오고 밑에서 잘 내려오고 따로 보거든요 나 지방이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근데 그 뭐지? 지금 여기... 아! 자기... 자기 맞아? 하하하하 이거 각자 타자 각자! 이거 같이 타면 안 돼! 오 돈다... 그래도 지구는... 아! 오! 오! 아! 맨 퍼스트! 아! 오케이! 땡큐! 사달라! 사달라! 근데 지금 너... 뭐야 근데 이거 안 멈추나봐 지방아? 이거는 같이 타도... 어? 그러게 친구랑 같이 타도 괜찮네? 어! 괜찮네! 아 근데 자루는 무거우니까 안 될 수도 있어... 아! 주세구 봐봐! 떨어졌잖아! 내가 무겁냐? 야! 니가 무겁쪄! 오! 지방아 근데 이게... 이게 없어져! 그래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없어지는 거구나! 오! 계속 가봐! 계속 가봐! 나 염탐해야 돼! 염탐해야 돼! 염탐해야 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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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와도 돼! 알았어 출발할게! 조심히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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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없어져! 오! 하트님은 내가 없어지는 발판을 밟고 있었네! 야! 자루를 그냥 어... 막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어? 시계토끼!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지방아? 12시가 넘었다고? 어! 낮이야 나! 아니...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돼 그럼 지방아! 벌써 주말에 1시간! 하루가 벌써 간거야! 조심해! 어! 나 잘 안보여! 나 방금 내 앞에서... 아니 왜 멀다고 얘기를 안해줘... 올라왔죠? 차로는 해버렸죠? 차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 기다릴거야? 안 기다릴거야? 지방이 오기 전에 나 혼자 깨가지고 나 혼자 뺏지 먹을거야! 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돼요? 기다려! 과연 지방이는 여기를 통과해서 6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이거 깨면 6회죠? 이거 깨면 6회! 6회? 6회! 못 깨면 7회! 네! 너무 꿀잼이었다! 왜 안오고... 뭘 구경하고 있어! 빨리 와! 감으로 점프했는데 나는 감이 없네... 오늘은 이렇게! 저런한 지방이랑 같이! 파워 오브 오렌지 한번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지방이가 깨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방이는 7회! 자로는 6회! 예스 예스! 아 나는 꽃 냄새나 맡아야겠어... 그 다음에 오늘... 꽃?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실패했어!